무궁화는 오늘 바깥에 가서 쉬고 오세요. 아, 진짜요? 좋겠다. 나가도 되나? 몰래카메라 아니죠? 가만히... 가, 가, 되나? 모르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냥. 와, 저수지 엄청 크네. 예전부터 혼자 낚시 가고 싶은 게 바람이었는데 그걸 잃었어요.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정말 외딴 섬에서 혼자 낚시한 기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바람처럼 왔다가 기술처럼 달성한... 아, 진짜요? jotka reass spokesperson 아... 주세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네가 물었어? 야, 핀은 나한테 걸렸어. 나 초보자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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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차갑니다, 차갑니다. 자, 모이세요. 자, 이제 옷을 나눠주겠습니다. 늑대 아저씨, 늑대 아저씨, 조금만 쉬어주세요. 늑대 아저씨, 늑대 아저씨. 우리 이제 미술놀이 할 건데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각자 그리고 싶은 거 물감으로 그리고 또 이모가 얼굴에 페이스페인팅, 얼굴에 그린 그리는 것도 해줄게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그린 티셔츠를 입고 활동을 할 거예요. 저 스파이더맨 그러고 싶어요, 스파이더맨. 시작해도 돼요? 네, 시작해도 돼요. 물 조심해, 흰수야, 지나다닐 때. 다른 색깔 그리고 싶으면 물감은 닦고 또 그려주세요. 그렇지, 물 좀 묻혀, 물 좀 묻혀. 어우, 잘했어. 야, 네가 밑그림 그리면 되겠네. 밑그림을, 밑그림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그 안에 색깔 칠하는 게 어떨까? 검정색이 더 잘 보이니까. 선희야, 선희야. 선희야, 선희야. 저기, 저기.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색깔 칠해. 잘 찾아봐. 오렌지 묻힌 다음에 물통에다가 한번 딱 찍어. 어, 그렇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 너의 필대로. 어이? 같이. 가정이는 하트가 많다. 와. 같이 같이 같이.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같이 같이 같이. 예쁜 꽃을 보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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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우랑 같이 그리는 거야. 응. 시우랑 같이. 응. 시우랑 엄마가 있어요. 선희야. 엄마. 선희야. 우와. 멋있다. 우와. 이거 뭔데? 오, 자전거 같아. 어. 어? 무슨 그림이야? 니? 어, 어. 뭐야? 가봐요. 가봐요. 뭐야? 가봐요. 가봐요. 오. 오. 와. 아직 아닐까. 아직 아직. 그렇게만 해도 멋있다. 그만 그려도 멋있겠다. 피카소 그림. 피카소 그림이네. 피카소 그림. 피. 몰라요. 몰라요. 제목이 몰라요. 제목이 몰라요. 몰라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다이 괜찮아. 마음대로 해. 그래, 너희들이 그리는 건 다 예술이야. 화개의 줄 알겠지. 가봐요. 자랑이 고양이 됐어요. 막 배구이 됐면서도 quarto의 잘... 더우보러 갔어? 스파이더맨 우와 저기 뭐하고 있는 거야? 스파이더맨 해달래요 이야 너는 신나게 이제 스파이더맨드를 늦게 간다고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어 나이스 우와 스파이더맨 나타난다 우와 스파이더맨 너희들은 고양이랑 시호야 멋있어 스파이더맨 완전 멋있어 서니 뭐 되고 싶어 시호야 사진 찍어줘 너무 멋있어 시호야 진짜 멋있다 서니야 서니도 와서 얼굴에 그림 그리자 안돼 아빠가 그려줄까? 서니가 아빠 그려주세요 서니가 아빠 얼굴에다 그려주세요 네 네 누나한테 묻히지 마 저기 콕콕콕 서니 잘 그리고 있어 서니 잘 그리고 있어 서니 아빠 뭐 그린 거야 아니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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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거야 코끼리 코끼리 여기 해봐 서니도 아빠 그리면 안 될까? 아니야 잠깐만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눈 감아봐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다뤘 이건 어때? 고기 같죠? 잠깐만요 서니 뭐 그러는 거지? 고양이다 끝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세요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세요 귀여워 안녕 안녕 아빠 서니야 너무 예뻐 서니 아빠한테 사진 찍어달라 그래 서니 이쪽으로 와요 아빠랑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야? 토끼가 됐네? 어? 다리에 올랐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토끼 됐어요 우와 너무 이쁜데? 뭘 한 거야? 여보 좋은 기운이만 느껴져 아 그랬어요? 오 오 왔어 왔어 웃어줘요 애들아 나와봐 삼촌이 낚시를 갔다 왔는데 진짜? 물고기 잡았다 물고기를 잡았잖아 물고기를 잡았잖아 물고기를 잡았잖아 물고기를 잡았잖아 맛있어 진짜? 진짜 우리 담아놨어 물고기를 잡았잖아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제발 잡았어 제발 잡았어 이거 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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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이름이 뭐야? 그냥 이거 이거 부모야 뭐야? 아우 여기 땅이 땅에다가 박아야되니까 안 잡아 내가 잡은 거야 아, 우리 간이, 간이. 아니, 밖에 나오면 이 정도 해결지? 일수가 있어. 희수도 만져봐요, 암바. 희수도 만져봐요, 암바. 희수도 만져봐. 희수도 만져봐. 자, 얘도 진짜 나오잖아. 양쪽 뽑아요. 솔직히 이거 잡기 쉽지 않은데? 우와! 우와! 역시! 앞에 봐봐. 지금 멋있다! 지금 멋있다! 우와, 남자네? 남자네? 희수도 들어봐봐. 신발 어디에선? 우와! 저거, 허럭시. 허럭시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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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허럭시 쳐다봐. 허럭시 쳐다봐, 손이 줘. 이야, 씩씩하다. 야, 이거. 야, 이거. 아... 재미없어.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넌투해봐. 엘리야. 어? 손이 되나?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아, 시원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 씩씩하다, 너 이제. 대단하시네. 아니에요. 뭐 대단할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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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미있어. 손이가 뺐어. 일 안 하시네요. 나도 한 번. 열일하고 계신. 아, 됐다, 됐다. 다음에 올 때는. 어, 해시하지 말고 그, 그. 내가 끝났어. 여기서 안 돼. 내가 끝났어. 우와, 재미있어. 우와, 재미있어. 손이가 뺐어. 아,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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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편바를 안 들었거든요. 이거? 이거?